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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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싫어요 언니 에이씨 들어오세요 네 칙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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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컴온 해린 미 사랑해 미 이거 보였죠? 저 연기 연기 연습 내고 싶어 숨기고 있지만 내가 더 가고 싶어 숨기고 있지만 내가 더 가고 싶어 언니 별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찍어줄까요? 어 예쁘다 뭐야 내가 택테리스 안 줄 거야 뭐야 나를 보여줘야지 싫어 맞을 때 쓴 버킷리스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저는 어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민지 언니 귀걸이 안 무거워요 약간 그거 같다 브이로그 자 여러분 저희가 세안을 해볼 건데요 몇 번 더 가고 싶어 한 번 더 가고 싶어 첫 번째 가고 싶어 한 번 더 가고 싶어 한 번 더 가고 싶어 한 번 더 가고 싶어 아이디케이가 뭔지 아이돈노 아 아 아 아 아 추울 때 나오는 준비했어 혜린 언니가 완전 내가 얘기할라 그랬는데 따라해라 진짜 이상해서 제 방식은 너무 피해난 것 같아요 혜린 언니가 많이 핵심이에요 연습실에서 오늘 아침에 혜린 언니를 만났어요 그 때 처음 웃은 것 같아요 여기 암벽 타게 할 수 있겠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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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험해라고 이런 색깔의 모자 썼었잖아요 양갈래하고 내가 카키에서 썼었거든요 오 마이 갓 Pain! Anyway! 이 녀석의 종이를 찢어! 안돼! 오늘 유난히 많이 이상한 한 분 오늘의 가장 이상한 한 분 언니가 선정! 이거 한 개 잡았어! 방금 되게 귀엽게 잡았어! 그러니까! 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